전화기 내가 보여줘야되겠다 흐흐흣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콩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멀록이 거의 다 전함 아닌가 1만화 전함 전함 한마리 계속 그죠? 2만화 전함 전함 없죠? 3만화 전함 전함 아 콩콩이 누가 베니냐가 중요하죠 보세요 멀록이 빠지면은 전함이 1만화 보시면 길고양이 가파 한 청소부 밖에 없죠 멀록 1만화 전함이 많고 그리고 2만화 전함 나스레즘 콩콩이 표범 로봇 없죠? 박물관 이게 끝이라 멀록이 있느냐 없느냐 사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콩콩이 그래서 멀록 불안 많이 하죠 멀록이 없을 때 콩콩이 내걸 한다? 1등 멀록에 전함이 많아가지고 멀록이 없을 때 멀록이 없을 때 콩콩이 하면 달달하지 달달하지 벌써 나와있죠? 이름덕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의 많은 권리를 들이자 멀록이 없을 때 콩콩이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전함이 멀록이 많아가지고 소왕말 소왕말 나스러지마 이거를 히힛 이거냐 이거냔데 이게 맞아야되 운명이 그래 맞고 시작하는게 쿵쿵이 운명아니겠 Academia 으 obser 으음 으음 어우 너무 세게 맞아 다 2 2 이래 1도 한 세 개 있어야 되는데 2 2 2 맞는데 아 어 하 쥬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후후후훔 잠.. 잠시.. 잠시 선회에 아 얘를 팔걸 그지 조금 아쉬운데 아니 몇개 없는데 왜 안나가시냐 이성상점에서 계속 돌려 네네네 계속 돌리 계속 돌리죠 이성에서 보통 아 여기서 어떻게든 4마리는 쟤 못써야되면 아이고 개많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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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모듈 두번째 에효가 에효가 발견을 4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많이 늦었어 지금 많이 약간 지금쯤 벌써 있었어야 됐는데 4위 아 4위용은 많이 없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우 심지어 잘 끈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덜 맞길 바랍니다 어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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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위용 지퍼 다 이겼네 K를 만났네 아 K를 만났네 근데 이기다 아 얘 혼자 다섯마리 잡아야되는데 아 많이 어려워보이네요 위기야 위기 지금쯤 다섯마리 있어야 되는데 위기다 흠 흑흑흑 분명 이길 수 있을거에요 아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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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워 아 아 누워 음 아쉽다 음 아쉽네요 위기다 위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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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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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으으으으으읩 후읍 흫흐흐흙하흫 반짝이 많아ㅏㅏㅏ어 찰ひ 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흫 흑 흑흐흐흫 즉 위기다 흑흑흑흑흑흐흐흫 아 4렙 찍어야 되던데 다 패고 다니는 놈인데 아우 컬 렉이다 와 미쳤대 아 아 으 으 으 으 끝 아 그럼요 콩콩이 두마리 나오지 아 다음번에 걸려버려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뭐 안나오는구만 아하 아하 고인다 고용 위기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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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네 아하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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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패고 다니는 놈인데 이번 톤만 뻑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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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수도 있겠는데 확렬이 너무 안좋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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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위기 위기다 어어 어이구 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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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으으으으우 으흐으 crise 천보 찾아야되는데 아아 황금도 만들어야되고 천보도 찾아야되 환생모순은 죽은놈아닌가 ㅋㅋ 지는거아냐? 아 이거 천보가기앞에다 호텐넥이 없구나 만났으면 죽겠다 그지? 와아 환생했다고 생각해봐 와아 환생했으면 좋겠어 아 안나온다 형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믄 이야 다들 기냄적이는데 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읂 위기다 첨보가 없다 위기다 아 첨보까지 한 두개는 놓을까 한으로 의린도 없네 하나만 되려나 이렇게 할까요? 혹시 싸대기 맞을수도 있을까요? 아 가능성이 적긴 한데 말이 안되긴 한데 두개 놓을까? 하나만 더 두개 아 아어어어 지륙지겠는데 아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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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 한마리 잡았어야 됐네 다행이다 아 정 semble 빨리치우게 시간 없네 위기다 극질합니다 아 모듈이 안 나와 모듈이 안 나와 모듈이 안 나와 상대는 혼합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 싸대기 미염방지 아 모듈이 안 나오네 해적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첨부만 씌워지면 첨부만 씌워지면 첨부만 씌워지면 해적은 이길까 야 개잘 컸을 것 같은데 그걸 그걸 몇대 안 맞았나 얼마나 세면이 혼합 침 침 침 침 침 침 오우 잘 잘 믿겼네 침 침 지 c 흥 윙이다 모듈이 큐 모듈 모듈 어어어어어어 10원 낭비했네 상대는 해적 해적 해적이라 함 다녀 이렇게 가야되겠군 위기다 해적이라 개컸을 것 같은데 5턴전에 27이었는데 ㅋㅋㅋㅋㅋ 6렙 찍었는데 지금쯤 한 60되지 않을까 60에 뭐야 한 80되는거 아니야 아 이번엔 진짜 위기 여기까지인거 같애 아 모듈 씌워져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게 크고 아 아 저 기계 오른쪽 3마리보다 모듈 한 마리 씌워주는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위기다 여기엔 에효과가 없네 마지막 상대는 핏셈들 모듈 좀 모듈 나를 인도한다 자 보자 빗셈으로 키웠다고 치면 오른쪽은 빈자리고 지금 화강로봇하고 공성파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빗셈이 2턴전에 하면 14면 잡을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하면 되겠다 이 하수인들을 다 어떻게 데려오냐구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먹거리죠 위기다 아 바뀌었네 어이 뭐야 이게 안 끝나 아이고 어어어 왜 안 끝나 어이 뭐야 하는거야 아 모듈 치웠는데 한번 보여야되는데 아 모듈 치웠는데 한번 보여야되는데 아 모듈 치웠는데 한번 보여야되는데 노림도 없는데 데미지가 없어서 ㅅ.. 노림도 없니 스프 소식 있으시군요 오프 우윅 위기다 도발이 하나밖에 없다 아우 다음 턴에 끝났는데 원신을 찾아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게임인데 대역전 드라마가 체력 구해서 체력 구해서 파리언서 위기다 아우 너무 날라오네 아우 이겼나 해치웠나 아우 승리에 1등 샷 불한 콩콩이네 아주 대성공적이구만 좋구요